모든 티켓은 이번 주 금요일날 오픈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YGO클럽 민종기입니다. 어김없이 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는요. 이상하게, 애매하게 겹쳤습니다. 일정을 크리스마스보다 약간 앞당기는 그 전주 주말로 바꿨는데요. 21일과 22일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어떤 걸 할지 지금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랜덤박스와 비그레이드 이벤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저희가 10월달쯤에는 그렇게 막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YJ는 요요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랜덤박스를 진행할 수 있는 요요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랜덤박스와 비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코인을 얻게 됩니다. 이 코인으로 원하는 물건을 할인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게임을 해야 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지 게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게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OX 퀴즈인데요.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했던 YJ 요요 실험실을 이곳 현장에서 종기쌤이 직접 실험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기쌤이 원핸드 요요로 오프스트링 휩을 10개 이상이 가능하다. 맞다, O. 틀리면 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O 또는 X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현장에서 실험을 했을 때 종기쌤이 성공을 한다. 그때 성공하신 분들께 저희가 코인을 드리고요. 실패한다. 그러면 실패하신 분께 이렇게 전원 코인을 드릴 겁니다. 요요를 하지 못해도 종기쌤이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또는 실패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종기쌤은 어떤 게임을 할까요? 빙고 게임은 YJ 요요 샵에 있는 요요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빙고판에다가 요요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다 적어주신 다음에 불러드리는 요요로 먼저 세 줄이 채워지시는 분께 저희가 또 선물로 코인을 드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지운 흔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웠다면 선생님께 종이를 다시 달라고 해가지고 공고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줄이 되게 여러 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명에게 전부 다 이 코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 먼슬리 이벤트 때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했던 OOO요를 가진 범인을 찾아라. 똑같은 선생님이 세 분이서 나란히 선 다음에 똑같은 기술, 똑같은 색상의 요요로 같은 기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OOO요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렬로 아, 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렬로 서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저희가 코인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자, 그 밖에도 경통 추첨과 롱슬리퍼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도 코인 또는 요요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코인 게임을 해가지고 얻으실 수 있는 금액은 최소 천 원에서 정말 운이 좋으면 만 원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얻은 코인을 가지고 YJ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YJ를 저렴한 가격에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코인을 쓰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J 크리스마스 이벤트 공지사항이었고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YJ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J클럽 윤종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table لي 금요일 ο 메리 크리스마스 나라 이벤트 일 получается 달콤이 매 вним다 까라 쪄 띵 띵 구워 faucителей 사이야 transparen Oz 구워 죄송 Когда